독립몰의 자유 종립몰릴 때까지 싸우는 건 아마 다세 아니 1인신인데 막아도 되는 겁니까? 우리 계약되어 있는데? 아니 주차장이라니까 여기 경찰이 왜 자꾸 길을 막을까요? 왜요? 1인시 하는데? 아아 아니 주변들 가세요 경찰님들 거부관님 퇴근 안 하세요? 아니 뭐 뭐 하지마 진짜 나 지금 1인 다 종목하고 있는 게 지금 아 왜 와서 찍고 그래 조심해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볼만 할 것 같은데 아 이제 이제 들어가세요 아니 왜 그래 어디 차 차 차 안 돼 이거 해줘야 돼 아니야 해 아멘 앞에